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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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접에서도 역시 지원자의 실무 능력의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채용 담당자가 48%대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이어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성도나 지원자의 첫인상, 전공, 학력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는데요. 한편 올해 뽑은 신입사원 능력에 만족한다라고 답한 채용 담당자는 39.5%에 그쳤고 그저 그렇다라는 평가가 46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신입사원에게 가장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업무 능력으로는 전문성을 꼽았고요. 이 밖에도 대인관계 능력이나 정신력, 외국어 능력, 국어 능력 등이 거론됐습니다. 요즘 채용 시장의 스펙초얼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죠.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용 기준, 경력 사항이라는 점 중요하게 참고하시고 그 점을 어필해서 지원서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고용 시장의 이슈들을 짚어봤는데요.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겠고요. 이상 뉴스앤의 이재이었습니다.